안녕하세요 자기소... 아이스 세레레이들, 무릇무릇무릇무릇을 할게요 우리, 우리는! 나머지... 한 번, 한 번 스트레칭 부터, 목부터 오늘 뭐 드셨어요? 통카스 로제 통카스 다음에 바핑은 치즈 축하 그리고 매운을 키우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 없어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 없어요? 네. 기분 따라서 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이탈리안? 네. 그냥 단순한 맛이죠. 샐러드. 크리미한 음식. 팬 여러분들 들으셨죠? 우리 팬의 치아. 루카스야 일로 와봐. 뭐예요?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좋아하는 음식이요? 스테치 가면서. 저 루카스 대신에 많이 해드릴게요. 저 알아요. 맞춰봐. 쉽지 않은 맛. 쉽지 않은 맛? 중독성이 있어야 하고 되게 부통할 말 아니야? 좀 뭔가 자극적. 콩렙콩. 그러면 샐러드 이런 거. 맞아요. 형. 형은 처음에 날 때 처음에? 그니까 MCN 나는 처음에 했는데 진짜 맛있어. 형 그거 4천요리 진짜 좋아해. 4천요리. 아니 4천요리 진짜 맛있어. 맘에 오고 밖에. 네 맞아요. 탕탕. 진짜. 왜 형은 더 어린 거예요? 나 좋아하는 거? 형 고기 삼겹살. 그리고 마라샹도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형 라면도 좋아해. 일본 라면도 진짜 좋아하고. 형 다 먹으면 진짜 이탈년도 좋아하고. 이러면 루카스처럼 너무 좋아하지. 근데 몸이 원래 이런 상태라는 조금 해서던데.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게 그렇게 편한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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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이에 치우는 데. 너무 많으셔서. 나의 스케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بن hare. 시작. 정의 퇴근. 반응 생태에서 아주 조금 추간되세요. 이렇게. 그럼 상탈. 그다음에. 당황해 오케이 1 2 3 4 5 6 10 10 7 4 하나 둘 셋 1 2 3 4 7 8 1 2 3 4 5 6 7 8 ´ nuc 5ого 칙칙칙칙 하군의 옛날에 일어나고 7개 저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슈퍼맨텐입니다. 지금 완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는 다 연습하고 있는데 왜 연습 안 하시는 거죠? 원래는 보컬은 맞아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마크님을 치고 팟탑 형 왜 갑자기 오늘 카메라맨 하고 있어요? 형은 보컬이어가지고 3절에 춤을 안 춰요. 애들리판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춤을 안 춰야 엘리그 시대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원래 춤추면서 그렇게 고음을 높은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파트 때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글쩍준비 설마 뭐 오늘은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둘 다 하시면 힘들어요. 원래로 arts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이 뭐해? 나 유튜브 보는데? 연습하는데 왜 유튜브 봐? 지금 이제 세팅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애들 둘이서 놀고 있어요 빨간 머리가 있네요 토마토 이번에 ONE에서 이 머리를 하시나요? 네 이번에 ONE을 위해서 다시 토마토 채널로 덮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태니형은 원대의 이 머리가 아니거든요 아 뭐예요? 이제 뮤비에서 확인해야 돼 예 파도? 힌트만 파도 근데 이 영상은 이미 나오고 나오겠네 그렇네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기분이 어때요? 사실 기운이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백현이 형은요? 네? 어떤 고기 제일 좋아요? 저는 돼지고기 제일 좋아요 아 그게 제일 좋죠 많은 고기들 중에서 돼지고기가 제일 좋다 돼지고기의 냉면 좋아요 제가 냉면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옛날에 음악방송하다가 백현이 형이랑 저랑 고기에다가 냉면을 먹고 싶어가지고 음악방송 그중에 고기집 찾아가지고 냉면 먹었었어요 맞아요 기억나 진짜 저는 먹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게 익숙한데 멤버들은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 이제 익숙해요 한마디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 ONE ONE 가자 가자 그리고 카메라 치고 아 어 어 어 어 어 어 근데 이게 엘에서 꼽힐 것 같죠? 절대 엘하 이거라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동작만 해도 돼 계속 스테이지 난 다 외웠었는데 사실은 아 아 괜찮아요 아 그게 진짜 너무 아 아 예 아 아 아 아 고마워 고마워 어? 아이유? 암세이님 아이유? 암세이님 제가 지금 3일차 1을 연습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안무회의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민이 형이 지금 하나 더 꼼꼼히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이번 활동에 카양이 제일 고생이에요. 마크 머리 색깔 바쁠 거죠? 네, 저 오렌지. 잘 어울리겠다. 오, 진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형밖에 없었습니다. 대민이는 이번에 의상이 그런 톤이잖아, 알지? 색깔 느낌. 아, 형광이라 들었어요. 너라서 그런 느낌이죠. 형 그래도 끝에 연습하기. 형광같이. 형은 또 트리트먼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머리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다 멤버들의 머릿결 안 좋아요. 맞아요. 진짜. 저만 좋아해요.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 내가 제일 좋아. 진짜 저도 안 좋아. 형 진짜 잘 나와요. 이렇게만 해도 잘 나와요, 형. 형도 잘 나와. 아, 잠깐만.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어때요? 뭐가요? 오늘 어때요? 오늘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한 시트인가 보다. 맞아요. 그 퀄리티의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가발. 바이. 바이. 하하. 하하. ifie hacer 수 Clし faster. 감사합니다.